혹시라도 나랑 안 살게 되면 다른 여자랑 재혼할 거예요? 미쳤어? 지혜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? 재혼한데? 야! 봉순이 왔니?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? 너무 기쁘구나 야! 확 갈라놓은 묘수 없나? 내가 책임집니다 나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었어요? 그 미안해요 그쪽이 확 깨지면 원달수랑 은서연 둘이 다시 붙여놓기가 더 쉬울텐데 도와줘 누굴 위해서? 너 진짜 아보구나 정은아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? 키가 오도 없으렸도 빵빵 붙잡아 아빠같은 남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또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잖아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혼아 어때요?